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2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썸네일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왕공족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표현인데 한 대학 교수님이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아마 고종을 비롯해가지고 대한제국을 팔아먹고 호유호식했던 그런 왕족들 귀족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을 왕공족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한말만 왕공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도 왕공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숙님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첫 주제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0번이 붙은 것은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적극적으로 이제 떠오른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프로고 이제 바로 그냥 딱딱한 주제를 들어가기 위해 좀 그거 하니까 부드럽게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방송 준비하고 있는 딱 시작하려고 이러면 오늘 한 10분 정도 늦었죠.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한참 이제 글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쓰고 할 때 40대 50대 제가 이제 조직을 떠나서 이제 밥을 어떻게 벌어먹고 살았느냐 서양 사람들은 그런 뭐 체육관이라 있는데 좀 자주 만나는 사람이면 이제 날씨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문을 터거나 아니면 고향이 어디냐로부터 말문을 터거나 아니면 당신이 젊은 날 밥벌이를 뭘 가지고 했냐 이렇게 물어면서도 말문을 터지 않습니까 이제 1990년 2000년대는 한국이 굉장히 자기개발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죠. 자기개발서의 원조 중의 원조는 사무엘 스마일스의 자조론 지금 읽어도 아주 어마어마한 책이죠. 셀프 헬프라는 자조론이고 이제 오늘 방송제 시작할 때 문뜻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대개 이제 자기개발서 시장도 미국 작가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 작가 올해 91세니까 1932년생 정도 됐을 겁니다. 작가가 찰스 핸디라는 분인데 지금 이제 91세 정도 됐으니까 책을 쓰지가 않죠. 그런데 영국 작가가 자기개발서 시장에 대단한 큰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주 더문 일이었지만 이 영어 표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절제되고 단한 그런 표현을 썼던 그런 작가 가운데 한 분이시죠. 철학 있는 자기개발서를 쓴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책에서 소개했던 내용 가운데 다 잊혀지고 머릿속에 굳건히 남아있는 것이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당신이 무슨 대기업의 큰 회장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지나고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 수위도 기억을 못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년이 할 필요는 열심히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연년이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이제 살아보니까 노년에 들어가 가지고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 내용은 이제 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에서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분가를 하고 본인도 이제 나이를 먹어 가지고 아마 그분이 이제 세컨 하우스 별장을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 시골에 아마 갖고 있어 가지고 영국이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좀 휴가를 지내고 싶으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는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피렌체 뭐 시에나 이런 지방 그쪽에 가서 지내곤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삶이란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다 사람들 나름대로 삶에 대한 그런 해석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전 세대로부터 햇불을 물려받아 가지고 다음 세대에 그 햇불을 온전히 꺼지지 않는 상태로 넘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찰스 핸디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입니다. 그게 참 아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삶의 연속성 세상사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혈연을 통해서도 실현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진단하고 정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현재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찰스 핸디가 1932년생이네요. 1932년생인데 이 찰스 핸디 씨가 노년에 하신 이야기 가운데 누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결국은 삶을 압축해서 표현하게 되면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햇불을 꺼지지 않는 상태로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삶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전 세대로부터의 햇불을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현재 살아가는 태도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냥 당대만 살다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시야를 넓혀가 보면 결국 자신이 산천은 의구한데 인근은 간대 없고 그런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산천은 다 의구한 거죠. 서울이란 도시나 한성이란 도시나 이름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 북악산이나 관악산 이런 것이 다 이제 그냥 그 상태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잠시 봄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 거닐다가 떠나는데 그렇게 뭐죠 전 세대도 고생을 했고 지금 세대도 열심히 하고 다음 세대도 이렇게 기반이 돼야 될 그런 사회를 어렵게 만들지 못해 가지고 안달 복달하는 사람들 같으면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거죠 그 악행 사악한 행위를 버젓시 여러분들 일삼는 일이 온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매일 도배하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횃불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굉장히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그런 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혹은 후세들에게 누가 되거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이 있는 건데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삶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죠 횃불을 넘겨주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사회를 어렵게 하고 국가를 힘들게 하고 동시대 사람들이 아주 고생길로 이끄는 그런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참 허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불현듯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찰스 핸디가 생각나서 그 수많은 그런 작가들 가운데 사모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고전이고 찰스 핸디 씨는 제가 한참 활동하던 시절에 연대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분 책을 참 즐겁게 그리고 유익하게 읽었던 그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